...에 따른 수익 효과입니다. 현재의 바디 제품 시장 규모는 1,300억 원 규모로 2, 3년 전... 사모님, 아직도 회의 중이신가요? 그만큼 많은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. 미안해요, 차 실장.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. 어, 차 실장, 뭐 하니? 아, 예, 갑니다. 선생님, 시작할까요? 네. 어, 차 실장, 콜라봐. 예, 저. 오시죠? 콜라봐. 예, 여사님. 네, 그거 좋은데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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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고. 어, 그거 좋은데요. 야, 깨끗하긴 한데 뭔가 부족해. 오케이. 조지야. 네, 네, 여사님. 와인 좀 불러봐. 우리 한 잔씩 원하자. 네. 자, 건배. 네, 건배. 네, 건배. 네, 건배야. 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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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말이죠, 우리 동서가 하는 치킨집입니다. 회사는 좀 멀긴 하지만, 앞으로 종종 애용할 생각이니까,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신 기념으로 첫 잔은 서비스니까, 시원하게 늘 들으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, 잠깐만, 저 잠깐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오겠습니다. 예. 자,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. 어, 왜 안 받지? 여보세요. 아, 차 실장. 지금 어디입니까? 안 그래도 지금 막... 이 결혼 저 혼자서 하는 겁니까? 네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나 혼자서만 하는 결혼 아니잖아요. 상무님이랑 같이 하는 결혼이잖아요. 그런데 왜 이렇게 나 혼자서만 다리가 부르트도록 끌려다녀야 하는 건데요? 고생을 하려면 상무님이랑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차 실장. 왜 그럽니까? 그, 무슨 일 있었어요? 지금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? 결혼 때문에 나는 휴직기까지 내고 이렇게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정신이 없는데 상무님은 그렇게 나 몰라라 상무님 일만 하면 끝이냐고요. 왜 항상 이런 일에는 여자가 더 많은 걸 감수해야 하는 건데요? 왜? 아이, 차 실장. 난 그게 아니라... 진짜?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. 뭐하냐, 여기서. 애들처럼 질질 짜고 있고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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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